그런데 또 금리 차가지고 뭐를 했냐면 우리가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인가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빨간선은 우리 회사들이 발행하는 AA- 회사체는 등급에 따라 수익률이 다 다른데요 시장에서 대표적인 회사체 수익률은 AA- 등급이거든요 이거 만기 3년짜리하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제 3년짜리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 차이가 다르죠 왜냐하면 2연 프레미엄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웬만하면 국가는 안 망하죠 그래서 2연 프레미엄이 있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보다 회사체 수익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확대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국채 사겠어요? 회사체 사겠어요? 소위 안전자산 선호라고 그러죠 국채만 사죠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회사체는 파니까 회사체 수익률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차이가 신용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이 차이가 확대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이 차이가 축소되면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확대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점이 도움이 되 señora rod